고구마 꽃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고구마는 무화과처럼 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한 번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농가에 핀 고구마 꽃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통형의 새하얀 꽃잎 연분홍빛 속살이 언뜻 보면 나팔꽃을 연상케 하지만 고구마 꽃입니다. 한 농가 텃밭에서 아담하고 꾸밈없는 꽃송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팔꽃인 줄 알고 아 이게 무슨 고구마 꽃이냐고 보니까 고구마 꽃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와서 보시고서는 80이 넘으셨는데 이 꽃을 처음 보신다고 고구마 꽃은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다고 전해질 만큼 귀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말이 행운이고 고구마 꽃을 보면 행운의 징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온산지인 고구마는 아열대 식물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피기 힘들었지만 요즘 이상 고온으로 고구마 꽃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고구마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구온난화 바로 그 문제로 꽃이 피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송한 동굴 속에서 두세 송이 수줍게 피는 고구마 꽃. 달라진 날씨가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동네 주민들은 평생 볼까 말까한 고구마 꽃이 좋은 일을 안겨줄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